바로 이번 총선에서 만나봤습니다만 진보당은 최소 5석 확보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진보당 윤희숙 상임 대표와 이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윤희숙입니다. 바로 앞에 노정현 후보 만나봤는데 혹시 들으셨습니까? 뒷부분 조금 들었습니다. 부산 지원 유세도 다녀오셨던데 지금 전반적인 판세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가 직접 다녀왔는데요. 정권 심판의 부산 민심이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심판 돌풍이 아니라 이 정도면 태풍급이라고 보는데 어제 여론조사 결과가 그걸 수치로 확인을 해준 것 같고요. 이번에 이 부산 연재가 전국적으로 정권 심판 돌풍의 약간 진원지 역할을 하면서 민심을 더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부당 의석은 5석의 목표가 아니라 최소 5석 이상 5석 이상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시는 거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최대 목표는 10석이라는 얘기도 하셨던데 이건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요? 저희가 이번 총선에서 단독 입법 발의가 가능한 10석을 목표로 선거를 준비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80명이 넘는 후보들이 지역구에 후보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을 해오고 있었고 그런데 저희가 이제 선거에 가까워지면서 이번에 워낙에 정권 심판의 민심이 뜨겁기 때문에 저희가 전국적으로 야권 연대를 실현하고 연합 정치를 하면서 후보들의 용태가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목표로 삼았던 10석을 돌파하는 데 있어서는 물론 앞서 지금 인터뷰한 노정연 후보가 있고 그리고 진보정 7번지 울산 윤종호 후보가 있고요. 거기도 상당히 지금 여당 후보로 따돌리고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고요. 그리고 광주, 전남, 전북은 저희가 이미 지난 지방선거 때부터 진보당이 대한정당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주민들께서 지지를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북에 우리 전주 울 강성희 의원 재선하셔야 되고 광주 북구에 윤민호 그리고 제가 오늘 다녀온 전남 순천에 이성수 후보가 유력 후보로 저희가 주목하고 있고요. 관심 부탁드리고 특히 이제 PK 보수 텃밭인데 아, TK죠. 제가 발음을 잘못했네요. 우리 민주진보 단일 후보를 성사시켰습니다. 그 지역에도. 대구에 후보 두 명이 있는데 달서병의 최영호 후보랑 동구 군의율의 황순규 후보 선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뛰고 있는 후보들하고 저희가 비례연합정당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우리 비례후보들 당선까지 포함하면 열석이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분위기와 흐름으로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앞서 얘기를 나눈 노정연 후보 정말 이번 총선의 이변으로 벌써부터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보수 텃밭에서 진보당의 돌풍이라니 아까 태풍 같다는 표현도 해주셨습니다만 당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 승리를 예상하셨습니까? 사실은 막탄까지 저희도 이게 예측이 불가능한 경선이었고요. 단일화를 이겼다는 소식을 듣고 거의 중앙 당사의 환호성이 터져나왔는데 그걸 보면서 저는 본선에서도 이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여론조사에서도 여당 후보를 이기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선거 당일까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경선 통과 이후에 첫 번째 여론조사에서는 9% 차이로 당시에 국민의힘 후보를 따돌리고 앞서고 있었는데 이번에 같은 기관에서 조사했는데 20% 가깝게 따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명백히 상승세고 어떤 흐름이 되어서 이거를 바꾸기는 저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지만 마지막까지 저희는 안심하건 당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을 만날 생각입니다. 지금 광주 지역을 보면 7곳에 후보를 내셨는데 윤민호 후보한테 아까도 얘기해 주셨듯이 더 역량을 좀 집중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봐도 될까요? 저희가 맞습니다. 집중 전략 지역을 광주, 전남, 전북에 한 곳씩 전략 지역을 정했고요. 그곳에서 최대한 집중을 하고 있고 저희가 광주, 전남, 전북을 전체를 바까리 사업을 하고 있지만 오랫동안 총선에서 그중에서도 더 경쟁력 있는 지역구를 전략 지역으로 선정해서 당원들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총선 전략으로 반윤석열 연합정치와 함께 부울광전 진보벨트를 만들겠다. 이런 걸 국민들에게 제시를 드렸는데요. 여기에서 성공하면서 진보정당으로서의 저희가 대표성을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만나본 후보의 경우도 그렇지만 이 힘의 바탕은 아무래도 조직력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민주당에서도 적잖이 놀라고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저도 지금 당원들에게 현장을 다니면서 매일매일 감동받고 배우고 있는데요. 언론이 그동안 저희가 워낙에 소수정당이다 보니까 언론을 통해서 저희를 많이 알려드릴 수가 없었고 그래서 국민들이 저희를 잘 몰라주실 때에도 우리 당원들이 당을 원망한 거다. 국민을 찾다기보다는 그 시간에 나가서 한 분이라도 더 만나서 진보정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해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선거 때가 아니라도 출퇴근 시간에 인사하거나 동네 골목을 청소하는 진보당원을 만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당원들이 이번에 한 명이라도 더 당선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야권 비례정당이죠. 더불어민주연합에 합류를 하셨습니다. 1부에서는 민주당 이중대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는 분도 있는데 합류 결정하신 배경 궁금한데요. 일단은 저희가 한 가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더불어민주연합을 창당하기 전부터 사실은 저희가 민주노총과 진보사당 연석회의를 상설적으로 운영하면서 다른 진보세력과의 연합을 먼저 시도했었습니다. 물론 정의당과도 관련해서 논의를 계속해왔었고요. 그런데 정의당은 자신들을 플랫폼으로 한 선거연합정당을 제안했는데 우리 진보당은 시민사회나 노동계가 더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바깥에서 플랫폼을 만들자라고 제안하면서 이런 입장 차이가 있으면서 성사가 안 돼서 진보블록을 먼저 형성하는 데 실패한 것이 좀 아쉬운 마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분들이 동의하듯이 심지어 여당도 저는 동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지금 몸조심을 하고 있는 걸 텐데 민심이 정권 심판을 해달라 야권이 좀 힘을 합쳐서 정권 심판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심 끝에 민주당과 연합정치를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에 저희 진보당이 창당하고 활동하면서 어느 현장이나 진보당이 있다는 평가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족들께서도 제 손을 꼭 잡고 꼭 국회에 들어가달라 이런 부탁을 하셨고 곧 일주기가 다가오는 건설 노동자 고 양회동 열사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께서 중학생 아들이 제 손을 잡고 부디 아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 이런 호소를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현장에서 만났던 이런 분들 억울한 분들 억울한 일 당해도 국가로부터 보호는커녕 외면받는 분들과 함께 국회로 가겠다라는 다짐을 말씀을 드렸었고 이번 선거에서 그런 결심을 담아서 저희가 수도권 지역의 한 40여 명 전국적으로 60여 명의 후보들이 용퇴를 한 겁니다. 1년 넘게 특히 길게는 한 4년간 준비한 후보들이 아무리 진보당이라 하더라도 선거를 용퇴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결단을 한 것을 우리 국민들께서 진심을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야권 단일화를 바라는 민심을 반영한 거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야합이다 거래다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떤 답변 주시겠습니까? 사실 이것은 연합정치를 흠집 내기 위한 공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현재 있는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 선거대도 있지 않습니까? 이걸로 지역구에서 250명이 넘는 지역구 의원을 결정하는 구조인데 이 구조는 소수정당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제도입니다. 저희에게는 예를 들면 갑자기 맨바닥에서 2층까지 뛰어올라오라는 얘기거든요. 이런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선거 제도를 유지하고 고수하고 심지어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하자고 주장하면서 연합정치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연합정치는 저희가 어떻게 다른 불합리한 제도를 합의한 것이 아니라 이미 기존에 활동하고 있던 정당들이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선거식에 잠시 연합하는 방식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윤석열 정권 심판을 원하는 민심이 연합정치를 불렀고 지금 현재 선거대도상 저희가 연합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탈당을 하고 다시 입당해야 되는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유럽 같은 경우에 선진적인 정치제도라고 많이 예시들을 들고 있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자리 잡고 있고 이런 나라들에서는 선거연합을 일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수정당들이 진출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이번에 22대 국회가 만들어지면 이중당적 금지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꼭 당을 만들지 않더라도 후보를 함께 공천할 수 있는 소수정당들도 후보를 연합해서 함께 공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선거제도 개혁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선 이후에는 이 연합정치가 어떻게 되는 걸까도 궁금합니다. 특히 민주당과의 관계요. 당장 진보당 강령에 있는 한미동맹 파기랑 민주당 당원에 있는 굳건한 한미동맹 이걸 보면 배치되는 것 같거든요. 꼭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사실 관계를 먼저 바로잡을 게 있는데 진보당 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내용은 그냥 한미동맹 파기가 아니라 불평등한 한미반계 해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말하면 평등한 한미반계로 바꾸자는 것인데요. 저는 이것을 동의하지 못할 국민들이 없다고 생각하고 또 민주당에서도 이걸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연합정치가 서로의 생각이 100% 같아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정강정책이 100% 같다면 같은 당을 해야겠죠. 그런데 다른 당을 할 정도의 차이는 있되 해당 시기에 중대하게 저희가 함께 연합해야 될 목적이 있다면 공통점을 기준으로 해서 힘을 모을 수 있다. 그것이 저는 연합정치라고 보는 것이고 특히 이번에 연합정당을 만들 때에는 저희가 정책협상도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공통으로 합의하는 정책과 공약을 만들었고 그것을 22대 국회가 열리면 추진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 연합에 참여한 정치 세력들이 갑자기 급조된 세력들이 아니라 이미 한국 사회에서 정치를 하고 있는 집단들 아닙니까? 우리 진보당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 진보당과 민주당의 생각이 물론 다른 부분도 있지만 이후에 총선 이후에는 총선에서는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서 힘을 모았고 또 저희가 약속했던 정책들을 22대 국회에서 통과시킨 다음에 그리고 각자 자기가 하고 있는 정치를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이번 연합정치입니다. 이 질문도 드리고 싶었어요. 선거 때마다 색깔론이 등장하는데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번 총선을 종북 세력과의 대결이라고 얘기했는데 아무래도 진보당을 겨냥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떤 반론 주시겠습니까? 사실상 저는 종북 색깔론을 실패했다고 보거든요. 선거용 종북 색깔론인데 얼마 전에 국민의힘에서 종북 현수막을 공지했다가 철회하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것이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종북 색깔론이 정치적으로는 파산했다고 보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색깔론이라는 것이 진보당에게 또는 공격의 대상에게 너희가 종북이 아니고 반국과 세력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보라는 식인데 이걸 증명할 수는 없거든요. 아닌 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우리 공동체가 그런 질문을 단호하게 배척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래야 정말로 민주주의 사회로 간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진보당이 그렇게 위험한 세력이었다면 한동훈 지금 비대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이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뭘 하셨고 진보당의 정당 등록을 왜 허용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반론을 주셨네요.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진보당 윤희숙 상임 대표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